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어 저게 저래 하하하하하하하 아니, 쟤 혼자 저기서 뭐해? 밈들 그거 알아요 이거? 리버티? 얘는 그... 부포로 셔먼 쓴다? 요거 부포야 부포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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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5인치 양옆 아 함수함이 하나씩인데 이게 주포고 아니 3인치 76.2래 인게임 말로는 어시스턴스 블랙호크 커티헝크 딜리전스 이 네레이터 왜 이렇게 피곤한거 같냐 아 위치를 대충 찝어주는구나 잠오는거 같은데 아 님들 저 닉네임 바꿨어요 랜덤 번들입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을까 그거 그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 야 생각보다 먼데 29km면 리버티쉽 얘네가 속도가 몇 나오지 이거 이 함선들 그 뭐냐 서로 모르게 숨겨놓은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스팟대면 하나씩 공개되게 공개되게 그 레인보우식스 그거처럼 뭐야 물론 나는 그 시즈를 그 예약구매하고 한 진짜 얼마 안했어 뭐 뿅뿅거렸는데 아 저거 원래 저런 소리 났나? 얘네 연막 쓴다던데 그 소모품에 연막 있긴 했어 피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 친구들 원래 저렇게 뿅뿅거렸나 아 피탐이 되게 잘 가네? 근데 피탐이 너무 짧아 어? 카게로가 왜 여기서 연막을 치지? 어이 개바임 비켜 아 뭐하는거야 아 피타민이 많이 짧나봐? 안 들켰네 아직? 여기서 매출이 나올텐데 스팟 됐나? 어 연막 피네 얘네 오 오 오오 볼사이 어 이거 나한테 쏜건가? 그러네 안 쏜게 낫겠죠 시타들 아 이게 무슨 연막이지? 그냥 연막인가? 야 이거 그냥 앵 뭐야 메추리가 저놈인 것 같은데 이게 PVP 모드라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어 나 이거 어뢰 맞겠네 뭔 어뢰가 이리 맞냐 어 한발로 끝냈다 하하 야 너무 쉬운데 아 이거 구축함 때문에 레이더가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음 이거 호 그 뭐야 저번에 그 했던 연합대 추축 그거 본수업 안 넘어갔지 테스트 서버에서 끝났었지 얘도 밸런스 패치 안 하면 그 꼴 나겠는데 구축 여기 있어 이쯤에 어 컨셉은 좋아 너무 던지는 거 아니냐 원래 뭘 할 때도 수비 쪽이 유리하지 않나 공격보다 아니 이 카게로 하나가 이거 어떻게 잡을 거야 심지어 그 처음 시작할 때 대충 위치를 알려주잖아 이쯤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안 됐었던 것 같아 차발이네 이제 오래 쌌으니까 한 1분동안 안 올 거 아니야 거의 다 왔는데 이거 그냥 스킨 밖인 그 국가전 아냐 딱 그런 느낌인데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 보니까 이거 에딘도 그냥 레이더를 들고 온 게 나와보여요 제 생각엔 공수는 아마 랜덤일걸 잠깐만 쟤 쟤 왜 저래 아니 쟤 혼자 저기서 뭐해 야 직진한다 이거 도착했나봐 얘는 여기가 목적지인가 봐 점점 가라앉는다 잠수함이 되고 있어 한 대라도 들어가면 끝날 거거든 아 스팟 됐다고 표시가 되네 그러면 얘 여기 있겠다 뭐하냐 얘는 딜박 증후군인가 어어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아니 이게 뭐야 세이프 루트 아 이것도 있구나 아 이건 그거지 왜 근데 이거 좀 업적이 이질적으로 생겼대 생긴 게 그쵸 순경도 많이 안 준다 아 아 이 판 원래 유튜브 안 올릴라 했는데 아 쟤 때문에 올려야겠네 이쁜데 살까 말까 독일배가 4대 이것도 독일배라고 하면 되겠지 도대체 아니 저긴 겨스 도착 지점 아닌가 그러네 얜 왜 스팟 된 거야 아까는 스팟 안 됐었지 않나 체력이 또 다른가 hov 테스업인데도 위장을 안 끼네 악남자인가 한 번 보여주려고 하는거 아닌거같아 탈린 뭐했는데 벌써 반피냐 뭐지 번개? 리얼루? 게임소리때문에 안들려 얘 옆으로 온다 아 스팟돼서 얘네가 연막쳤네 스팟돼서 연막친거 맞겠지 일렉트로닉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전투기였으면 내격기 막았다 어? 나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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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어? 아닌가? 막아주나? 헤헤헤헤헤헤 난 아니지롱 탈린? 몰라 갑자기 반피돼있던데 최라운드테이블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최라운드테이블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니 백간 볼티모어는 더 못참았어 얘네도 시타들 있나? 수성선도 얘 장갑구조로 모르겠네 근데 얘네가 또 신규함선이야 데이터가 새롭게 들어온 애들이라 있을수도 있고 이번에 완전 데이터가 새로 추가된 애들 크흠 왜 내격기가 여기서 오죠? 얘 뭐임? 버그인가? 어? 아 어? 아? 어? 한번 쏴보자 근데 얘가 위에 막 탱크도 타있고 나무나 이런 자재들이 많단 말이야? 그러면은 시타들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? 아 근데 우리팀 너무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날려나? 왜 이렇게 빨라 좀는 거 ㅋ 굶어 아 과간통 까 과간통 아 과간통 어 포각이 낮아서 당하고 있다 관통 판정은 나지 않을까? 이 정도 각이면 어 도탄은 나는데 관통은 안 난다 어 이거 이게 연막 있어요 연막 어 잠깐만 나 지금 루트잖아 한가운데 어 개꿀 아 이거 과감 만나는 것 같은데 그치 관통이 안 난다 이거 얘네 다 죽음 끝인데 얘네 뭐하냐 우리 팀이 뭐하냐 다 어디갔어 셔먼 어 야 셔먼 쏜다 이거 나라이의 심정으로 해야되나 수송선 한 대 어디갔어 근데 야 나와 오래오래오래 왜 안쌔 우리가 이겼다 하하 끝난거 아닌가요? 뭐 더 아 한 대 남았네 하하 나이 패벨 인정한다 하하하 아 다 잡은 줄 알았는데 한 대가 남았었네 알아서 잡지 않을까 이 정도면 알아서 잡지 않을까 이 정도면 야 세대를 잡았는데 아 두 대를 잡았는데 이거 솔직히 얘 얘 얘가 가만히 있어서 스팟만 하면 이겨 근데 비스마르크가 있네 네 오래옵나 오잇 로봇 어이구 아이구 갑자기 폭격기가 아니라 뇌격기를 들고 가야될것같은데 접근이 되나? 잠깐만 얘 왜 깡통이지? 곤란한데 얼에 두발만 맞추면 되는데 수리반은 돌겠지? 어? 뭐지? 몰칸가? 몰카지? 그렇다고 말해 아 연막핀다 우리팀 승리의 화신 아니 이걸 일직선 주행을 한다고? 뭐야 얘? 뭐야 얘? 어? 뭐야 얘? 어? 잘 모르겠다 자 수송선 두 대를 잡으면 주네요 이거 다 잡아도 뭐 보상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복사가 됐겠지 원래 스탯을 한번 볼까 아 복사 안됐네 아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넘버즈로 가는 수밖에 딤 쓴 001 너의 스탯은? 님들 18000판의 승률 60% 인데요 뭐지? 18000판의 60%의 승률이 아닌데 이게 아 클레이가 아닌데 아 던지는구나 평균 티어 8.9 뭘 많이 했길래 이렇게 평균 티어도 높지? 자오 2250판 뭐야 쇼카쿠카쿠 두 판 형들 44000 카쿠류 한 판 형들 만 갑자기 보수로 흑화한 건가? 뭐야? 미드웨이 미드웨이 세 판 39000 이게 뭐지? 잘 나가다가 그냥 꺾어버리네 아 근데 티르피츠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꿈꾸다 그 눈에 띄 아파트 게임 미드웨이 제 아멘 그 이 예 에 수 아 수 아 아 다시